솔직히 솔직히 갔어야 돼 진짜 뭘 봐 어디 갔어? 어 뭐야 그게 화장실도 안 갔어 잠깐만 이거 줘봐 잠깐만 아 이거 시큼한 냄새가 미안해 아니에요 나 짜증나지 미안해요 제가 좀 싸박싸박치고 있어 네 알겠습니다 뒤에 이거 뭐야 너 그림 그려? 아 네네 나 이거 부셔버리고 싶은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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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내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 C8B 얘기 계속 있으니까 내가 이거 부셔버릴 수도 없고 나도 돈 기대고 싶은데 나 솔직히 이 몸에 허리 빠 빠지 세우고 이렇게 있는 거 진짜 힘들어 아니 형은 좀 너랑 다르게 개인적으로 비밀 친구들이 많아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좀 처자식이 아니 처는 없고 자식이 있다 보니까 그 생각나서도 나이 먹고 좀 약간 이런 사람 취해지거든 어? 맞잖아 어? 뭘 왜 이렇게 빠니 봐 이 새끼가 이 개새끼가 이렇게 확 그냥 어? 아니 놔! 놔 인마! 빨리 놔! 어쩌고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빠니 쳐다봐 인마 어? 형이 얘기하는데 그치? 괜히 황글이 안 해 왜 자꾸 형 계속 째려봐 아니 재수없게 생겼어 아 개새끼가 이거 뭐 좀 약간 술 한잔 먹는데 인식 무력하네 야 인마 어? 그래도 그건 아니지 재수없게 생겼다니 아니 그잖아 맞잖아 코트야 뭘 꼬라가? 아니 왜 그래 어우 난 골반이 넓어진 느낌이야 이 자세 이 앉은 자세로 계속 오래 있으니까 야 저 침대에 잠시 누웠다 보실래요? 거의 막 요가하네 나 지금 그러니까 너 무슨 자세인지 아냐 인마? 무슨 자세? 아니 우리처럼 요고남들은 잘 알아 산모들 아닌 자세야? 아니 진짜로 아 근데 저번에 보니까 서로 다 봤나봐 오빠 방송에서 막 오빠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우리 다 고춤하고 그런 사이지 응 다 봤.. 뭐 점까지 봤지 그러게 뭐 나도 너네랑 사우나 가본 적은 없네 나도 사우나 많이 가긴 했는데 사우나하고 그럼 오빠가 비공개해요 아직? 아니야 나는 사우나 나 되게 많이 갔어 나는 내 친한 BJ들더라 이 형 땅콩이야 지 땅콩이야 지코성이야 아유 웃기고 있네 내 꽃아 형 진짜 별명이 뭔지 알아? 대새끼 난 포항대철이야 형은 진짜 제철소야. 진짜로. 나는 제철소까지는 불쏘시개야. 난 불쏘시개야. 제철소 소리 많이 들어요. 영은이가 나 얘기하고 있을 때 많이 쳐다보는데 시선이 꽂히니까 마음이 두근 두근하네. 그러니까 코트 이 새끼 어지간한 여캠 만나서는 이런 소리 안 하는데. 나 이런 상황을 좋아해. 아 진짜? 토끼 같잖아 딱 보면. 아 맞아 토끼 아니면은 좀 약간 쥐새끼상. 아 쥐새끼라니. 쥐새끼는 네가 쥐새끼지 아까도 땅콩 쳐먹고 설치료처럼. 아니 네가 뉴트리지야 닮았어 그냥. 뉴트리아 같은 새끼가 땅콩 계속 쳐먹고 말이야 아까부터. 아니 아니 땅콩 맛있어서. 근데 좀 뿡뿡이 닮았어. 방귀대장 뿡뿡이. 근데 형도 마찬가지야. 그건 맞지. 항상 꾸준히 해야 돼 방귀대장. 그럼. 한번 끊고 뭐하고 하면 안 돼. 아 나는 워낙에 여캔들 많이 봐서 알아. 은효아 봐봐 은효아 지금 완전 떡상했잖아. 납시가한테 천 달이 넘게 기본으로 찍구만. 아 근데 걔 조만간 제자리 갈 거야. 에이 나는 내가 볼 땐 너가. 난 진짜 잘 될 것 같던데. 아 씨 이 새끼 사람이야 진짜 개새끼다. 놔 놔 놔. 발끝에 쥐 나고 뭐하고 해서 좀 흔들기 났지. 아 이거 좀 흔들리지 못하지. 나 이 자리 안 돼 지금 너무 힘들고. 나 오늘 여기 6시 반 했는데 자리 한 번은 안 들었어. 어 뭐야 이게. 화장실도 안 가. 안 갔어. 잠깐만 이거 줘봐봐 잠깐만 잠깐만. 아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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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아니 오빠 잠깐만. 한번 닦아야 돼. 아 이거 시큼한 냄새가 돼. 어이 뭐 뭘까 봐. 아이씨 뭔가 시큼한 냄새가 돼. 아이 좀 잔드립 좀 치지 마. 나 형 면상이 부러워요 진짜. 형 면상 가지고 있었으면 드립이 노재비라도 없겠어. 그럴 때가 그런 거야. 나 형 딱 보면 누구 떠오르는 줄 알아요? 노지심. 노지심. 옛날에 그 저기 저기잖아. 그 저 프로레슬러. 형은? 이왕표랑 같이 저기 약간. 젯블루. 나는 저기지. 진짜. 나는 약간 유퉁이지. 그 새끼 눈치.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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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지금부터 내 시발. 아 진짜 시발. 나는 자리에 좀 눌러놔서. 난 좀 쉴게요. 코코까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은주님. 와 진짜 따뜻하다. 응. 어 오랜만이에요. 은주야. 이렇게 있으니까 크리스마스 보내는 거 같네. 아니 근데 은주야. 맞아요. 은주씨. 네. 스물 여덟이시라고. 네네 맞아요. 전에 뭐 모델 하셨다고. 아 모델이 아니고. 그 전에 그. 잠깐 승부 좀 하다가. 승부. 하다가. 아 스튜어디스. 치어리더도 좀 하다가. 치어리더. 오 맞아맞아. 치어리더. 눈이 원래 그렇게 크세요? 네. 오우 막. 원래 컸는데 성형도 했어요. 아 그래요? 성형 인형으로 본 거 아니었는데. 뭘 봐? 아 그. 아니 그. 야. 아니 저. 저 너무 없어요. 아 우리도 스캐닝. 스캐닝 질이야. 저 봤어요. 아니 니가 눈이 크니까 좀 무섭다. 눈이 준 거 같고 그러네. 아 그거. 응. 눈이 커. 눈이 너무. 오빠도 엄청 커요 오빠. 어우 나는. 오빠도 너무 커. 오빠가 살 빼면 이렇게 해서 그렇지. 오빠 살 빼면은 눈 되게 클 거 같아. 아니 근데 그래도 코트가 좋은 게. 배 길은 아니야. 와 씨. 이거 어떻게 저렇게 생겼지. 나 진짜 방송을 먹고 살까 싶다. 형도 지성직으로 갔어야 돼 진짜. 얼마. 아니 진짜. 아니 진짜 눈이. 똥 들어왔네. 오빠 저 이거 떠드릴게요. 어? 뭘 떠? 오빠를 위해서. 은조야. 죄송합니다. 은조야. 응. 그러지 말고 나 좀 따줘라. 아 그래. 이거 따는다고? 그래. 코트만 따줄라고. 따는다고요? 나 따는다고. 너 따는다고. 돼지 두루치기나 떠. 저 뱃살. 응. 눈을 좀 보내야 돼. 두루치기들. 이게 웃겨? 네. 웃어? 응. 다음 키로 하나 해. 코코까까? 아 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. 나 진짜 레알 룩. 오빠 계곡에서 닭 두 마리 시켰어 진짜? 싹 쳐 씨. 아아. 싹 쳐. 아아. 한 마리 한 마리. 아니 이놈이 씨. 친리당 어디 가서 계속 들어. 할 말이 그 밖에 없나? 아니 할 말이 그게 없는 게 아니야. 너 돼질려? 어차피 또 둘이 인천사니까. 인천 어디 사님? 부평. 아 부평. 혼자 나도 사. 싸게 내 거니. 은조야. 네? 건강해라. 왜 자꾸 건강하라고 해? 건강하라고. 나도 건강하래. 오빠가 건강해. 근데 형님.. 아 근데 은조야.. 응? 남자 말하면 그냥.. 그냥 알겠다고 그냥 대충 넘어가라 은조야.. 그게 끝까지 막 이렇게 이겨먹으려 그래 나 원래 그런 건데.. 알겠습니다.. 죄송합니다.. 은조야.. 다른 데서 이겨먹으려는 건 상관없죠? 다른 데서 이겨먹으려는 건.. 아니에요.. 누가 짜증나 지금.. 미안해요 제가.. 그럼 싸다 치고 있어.. 네 알겠습니다.. 저는 입에 떨어져.. 어이구.. 4200이야.. 4300 아이고.. 누구야.. 누구야.. 안경광119 감상.. 어? 민경조의 유다? 4400이 사기 감사드리고요 아이고.. 우리 유덕화영님.. 아이고 덕화오빠 감사합니다.. 아.. 아.. 진짜 하지 말래 유우 씨 덕화오빠.. 아 덕화영이 위주로 돼야겠다.. 아 덕화영이 위주로 가자.. 은조야 내가 건강할게 오빠 근데 왜 안 힘드셔요? 나? 힘들어? 안 힘들어.. 힘드신가 보네.. 샷 타주시면 드시겠어요? 샷? 샷이 뭐.. 러브샷 러브샷? 꺼져.. 코트야.. 쟤는 러브샷이 아니라 바라는 게 뭔지 알아? 네.. 우리 방송국 다른 데 갈까? 하하하하 형님.. 가.. 가자.. 어? 아 그래? 내가 쏠게.. 가자.. 일어나.. 에이.. 내 남순이 좀.. 은하 앞에서 말실수한다.. 응? 아이고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뭐.. 어? 아 진짜? 야 넌 아니지.. 자기 남자를 휘어 잡을 줄 아는 게 진짜 천상여자지.. 아니지.. 잔소리 해봤자.. 다 가! 아니 나는 그래.. 그니까 모든 여성들이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다.. 아 씨 말 부럽네.. 가자.. 아니.. 응.. 아니 근데 그건 너 얘기지.. 나도 안 부러워.. 아 여자친구 있는데? 응.. 응.. 안 해! 이래 보나 저래 보나.. 박강호 참.. 미친 놈 같아요.. 아니 지쿠 형도 진짜 그.. 개인 방송 조금 남의 방송 많이 도와주느라 그래서 그러지 진짜 지쿠 형이 많이 쉬는 편은 아니야.. 난 진짜 많이 안 쉬어.. 아니 진짜 남의 방송 많이 나가서 개인 방송 때문에 티가 안 나섰는데 진짜 남의 방송 다 나가서 다 캐리해주고 진짜.. 그래도 장기 유방하는 개의 새끼보다는 낫지 그래도.. 누군데 장기 유방하는 사람이? 있어 개의 새끼 그.. 장기 유방하고 수염차기로 와가지고.. 아니 왜 다들 입술이 찢어지고 그래.. 개의 새끼 뭐 그냥 깨끗해진 척.. 아니.. 하는 새끼 있어.. 맞아 맞아.. 아.. 코트 형 안 될 마음 없지.. 진짜.. 진짜.. 오빠 너무 귀엽게 나온다.. 나 귀여워? 완전 귀엽게 나온 오빠.. 펭귄 같아요.. 펭수야? 너 아직 안에 남아있는 마음이 있는 거야? 응.. 응어리가 좀 있네 보이네.. 없어.. 없어? 그 여자와 남자는 똑같지? 맞박한데.. 무슨 맞박한데요? 힘이 없지 않지? 안돼.. 여기 와 안돼.. 아니 이마 한 대 쫙 때려.. 서중해.. 어? 어? 사랑해.. 네가 왜 이래? 나이스 샷 코코까까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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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드릴게요.. 아.. 지금 좀 취하신 것 같아요.. 아.. 어.. 괜찮아요? 남성 거? 응? 아.. 괜찮지.. 안 괜찮아 솔직히.. 음.. 아니.. 저 남성 거 진짜 오랜만이 많아.. 아니 방송 켜져있을 때는 무조건 눈가를 뜨고 있는 거야.. 대단하다.. 아.. 저렇게 누워있으니까.. 지코까 대단하고.. 진짜 다 대단해.. 이 새끼는 저거.. 어.. 내가 생각하는 최고여 캠은.. 아.. 아.. 아니 진짜.. 우리.. 반길 보내.. 어우.. 오조야.. 아 조용해 조용해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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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. 아.. 아.. 나 지금.. 오빠 누워봐.. 아니 아니.. 그게 아니라.. 그치 맞지.. 새끼들이 나 잠깐.. 잠깐 누워있다는데.. 잠깐 누워있는데.. 아.. 이 새끼야.. 방송에서.. 어.. 좋아? 좋아.. 아.. 야.. 냄수나.. 냄수나.. 좋다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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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.. 역시 우리 언니 쥐어 짜내는 거 기가 막혀.. 저 하나 더 먹을게요.. 아.. 받아줘야 되는데.. 형들 끌게요.. 감사합니다.. 여러분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.. 진짜.. 우리 남순 오빠.. 지코 오빠.. 또 코토 오빠.. 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. 진짜.. 저 이만 꺼져보겠습니다.. 여러분.. 감사해요.. 이 형 땅콩이야.. 지 땅콩이야.. 지코 선생님.. 아유.. 웃기고 있네.. 근데 좋다.. 형.. 진짜 별명이 뭔지 알아? 어? 난 포항제철이야.. 형은 진짜 제철소야.. 어? 난 진짜로.. 난.. 제철소까지야.. 난 불쏘시개야.. 아.. 불쏘시개.. 아.. 난.. 진짜..